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의 하우스뷰 뷰테크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대신증권의 하우스뷰가 많은 호응과 함께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경제전문가 공병호 박사님 그리고 대신증권의 조윤란 센터장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를 바탕으로 달러 투자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박사님 대신하우스뷰의 달러 투자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사실 2년 전부터 달러 표시 상품에 투자해왔습니다. 이미 상당히 재미를 보고 계신 편이네요. 상당히 재미를 봤죠. 아주 많이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두 가지 포인트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대신하우스뷰의 전망대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달러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유망하고 가장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은요? 혹시 두 분 최근에 대신증권으로 달러 자산이 얼만큼 빠르게 몰리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죠. 저희 회사가 달러 자산에 투자라는 하우스뷰를 선포한 것이 작년 1월이었는데요. 그 당시 때 대략 한 2,500만 달러 정도 대신증권에 달러 자산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3억불이 넘어섰으니까 1년 7개월 사이에 12배 이상 증가하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속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지난 1편에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달러는 1,200원대 미치면 사 모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 1,100원대인데 어떡하나요? 지금도 계속 모아야 될까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대신증권으로 달러 자산 투자를 계속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저희 하우스뷔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달러 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환율 베팅은 아니에요. 환율 베팅은 아니고 고객들이 포트폴리오를 해외 자산으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급격한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있어서 고객들의 자산을 국제적인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상반기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슈하면 우리가 브렉시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브렉시트의 여파에 따라서 대신하우스뷔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사님. 사실 저는 브렉시트 휴유증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뜬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호들갑이요? 사실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 지금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죠. 영국의 자본 유출이라든지 파운드와 같이 하락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주겠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전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처음에 그런 예상과 달리 그런 악화는 좀 피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센터장님은요? 저는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펀더멘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당연히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유로와의 상대 가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럽 쪽에 대해서 뭔가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달러 자산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고요. 브렉시트라는 이 이벤트가 결국은 대신에 하우스 뷰를 도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소 같은 관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인데요. 한율은 국제한율은 시소와 같은 상대 가치의 문제입니다. 유로와가 약해지면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 올해는 물 건너갔다. 이미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금리 인상에 관계없이 달러에 대한 관심은 계속 앞으로 더 높아질 거로 보거든요. 국내 거주자들의 달러 예금 잔액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든 장주로 보든 간에 가장 안심하고 맡길 그런 투자처는 미국이고 답은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우스뷰의 전망이나 주장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죠. 아, 바꾸 필요가 없다. 하우스뷰는 안 바꿉니다. 안 바뀌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브렉시트 때문에 정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을까요? 올해 내로 금리 인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 채로 올해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브렉시트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의 어떤 빌미가 됐었죠. 그런데 그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은 이미 회복이 됐고요. 두 번째 생각보다 느릴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의 개선과 물가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8월부터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금리 인상의 시점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이냐 후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올해 내로 금리 인상은 최소 한 번 이상 하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이 반드시 이뤄질 거다.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대 트럼프 정말 초박빙이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은 누가 당선될 것 같으신가요? 현재 기준을 보면 클린턴이 당연히 의세하죠. 그런데 모르죠. 사람들이 식상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에서 보시면 1840년대 이래로 민주당이 8년 넘어서까지 직항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요? 그런데 그것도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트럼프가 실수를 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선거 결과가 정말 중요한 게 직권당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8년 주기에 미국 선거 사이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판약에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직권기의 특징은 보다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자산들의 버블이 생기기 쉽고요. 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아다한 자산의 버블이 생기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의 색깔이다.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 텍사스가 있는 것이 텍사스가 공화당의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잘 모른 걸 수도 있겠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기업주가 오른 게 오바마 정권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정권의 색깔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색깔은 바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기에 금융시장의 불안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 주기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급등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도 커다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분들은 위험에 대비해서 달러를 좀 모아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점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당은 다르지만 자국 우위, 또 자국 산업 보호, 이런 보호주의적 색채를 띄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미국 정부가 달러 약세를 방조 내지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확률적으로 낮긴 한데 일어나게 되면 대신 하우스뷰에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하우스뷰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맞바람을 약간은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의 상황들은 대신에 하우스뷰에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말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가 나오면서 원화절상 압력들이 굉장히 심했죠. 물론 이 환율 변동 요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 혹은 통상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있겠지만 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경제 체력, 경제 펀더멘탈인데 과연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 내에 미국의 어떤 차별적 우위가 없어질 것이냐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차별적인 우위를 당장 점할 수 있을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이 오히려 달러를 모을 때다, 좋은 가격에서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입장보다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환율 불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하반기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달러 표시 자산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그림은 6월 24일이었죠. 브렉시트 결과가 나온 날이었는데 그 직후에, 그 주말에 제가 만든 자산배분은 아닌데요. 저 표에 저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어떤 자산군에 대한 저의 전망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채권을 말씀드리면 크게 수익은 안 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확대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손실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대로 계시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요. 금 투자도 상당한 인기였거든요. 금이나 원자재는 어떻게 보세요? 원자재는 향후 5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을 본다 그러면 원자재는 지금 쌀 때 모아두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든 공격적이든 그분들한테는 금 투자를 권유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 채권이든 원유든 금이든 모두 다 달러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산을 선택하시던 간에 결국은 달러 자산을 늘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는 달러로 해라. 대진하우스 뷰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모아서 짤막하게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러로 살 수 있는 주식 중에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달러로 된 주식들 분석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랑 연결시킨다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 이런 어떤 혁신기업 혹은 바이오테크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공화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리버튼 같은 원자재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혹시 ELS 투자해보셨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ELS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요. 달러 ELS라는 것도 아세요? 미국에 상장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글이나 애플 두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ELS다. 그럼 가입하시겠어요? 저는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두 번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글이나 애플이 사실 언제 반통하게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투자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반통하게 난다. 그럼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혼란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겁니다. 그럼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 없다. 그럼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거고 미국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조기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런가요? 권 박사님이 대신중권 상품 기획자 같은 뜻인데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구글이 만약에 반통하게 난다.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미국의 종합지수, 다우전스라든지 이런 S&P, OB이라든지 이런 지수가 한 30%는 빠질 거예요. 그것은 국제금융위기예요. 원달러 환율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ELS 하면 무조건 좀 제끼고 봤었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 ELS, 괜찮은 상품인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투자 개건이 있죠. 항상 리스크가 있는 데는 돈이 따릅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좀 혼미스럽습니다.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고 좀 논리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보시면 투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니오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네. 금융시장 안정성, 경제 체력, 미국이 유럽보다 좋을까요? 그럼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네. 한국 경제의 대외의 의존도는 한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남아있다. 물론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늘리는 행위는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다. 네. 네, 그럼요. 다 지금 예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달러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달러를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달러를 투자하십시오. 오늘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따가 꼭 저 상담해 주세요. 꼭 대신증권으로 오세요. 네, 상담은 대신증권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2016년 글로벌 이슈와 함께하라고 온 뷰테크 이야기. 혹시 아직도 달러 투자에 망설이신다면 대신증권과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모든 자산을 달러로 투자하라. 뷰테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